자, 이제 82페이지의 등기 추정이죠. 등기라고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일정한 추정을 받습니다. 어떤 추정을 받느냐? 권리의 적법이 추정을 받고 등기원인이 적법한 등기절차적법이 추정받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그 매매계약 등기원인 유효함도 추정이 돼요. 특히 만약에 그 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만약에 그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에도 추정받는다는 말은 등기명의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따라서 전권리자,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전권리자에게도 등기명의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는 등기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깨진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깨진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고요. 또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신축된 건물을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에 받았는데 그 신축 건물에 소유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거나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등기죠. 가등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뭘 걸립니까? 소멸시회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고요.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수하게 되고 따라서 후순위 권리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수하게 되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 보존등기죠. 이중으로 보존등기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등기는 무효란 입장이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무효인 후,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치득시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생략등기죠. 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 자,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또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항상 유효하냐?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용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가 됐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따질 필요 없이 유효한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받았어요. 중간생략등기가 됐다면 유효한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중간자인 을을 대의해서 이전등기 시킨 후 이전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신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갑이 거부하고 있다면 병의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동이죠.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해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가 있는데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권의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또 전세권이 1순위고 2순위가 저당권이 있어요. 소멸될 권리보다 수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이나 강호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83페이지의 점유권이죠. 개념은 뭔가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 점유보조자입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죠. 얘는 뭐가 있나요? 파출부, 가정부, 점원, 알바생이죠. 다시 말하면 파출부나 알바생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부세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충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보조자는 물건조충허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유의하실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다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처, 배우자는 점유보조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처, 배우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한 물건조건 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에서 간접점유자. 자,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점유자는 일단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점유자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물건조충허권의 상대방,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죠? 직간접을 불문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왜요? 간접점유자도 점유하니까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건조충허권인 점유보호충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간접점유자도 물건조충허권인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사례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임차인인 을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을이 직접점유자고 임대인 갑은 뭐죠?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사려들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청구여야 하고요.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이죠.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추정되는 게 있어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고요. 선입, 펑원, 공용까지는 추정되죠. 뭐는 추정되지 않습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점임인지 타주점임인지 여부는 어떻게 구결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임인데 조심할 것은 그 매매가 무효라도 그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그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일단 그 매수인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죠.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아기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알면서라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선의에서 아기로 바뀌는데 언제 선의에서 아기로 바뀌느냐? 폐소 판결 시간이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선의에서 아기로 바뀌게 되고요. 또 점유권에 승계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승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에게 선택권이 이슈워집니다. 원칙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합산하면 20년, 자기만의 점유가 하면 5년인데 갑이 만약에 타주고 우리 만약에 자주라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자주점유로 5년이 되고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타주로서 20년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종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시점만 입정이 되면 그 점유 계속은 추종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이 규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종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종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종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4페이지죠.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총권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총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사기당했든 어땠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님으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총권 행사 기간이 1년인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험법에 의해서 유일한 출소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뭔가요? 자 갑이 을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고요. 갑이 을가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총구하는 것이 가난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총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갑이 을에게 스스로 임대해 준 것이라면 먹을 침탈이 없으니까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훔쳤어요. 절도했죠? 침탈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총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침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인도라 해줬는데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총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유특별징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점유권은 마지막으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죠.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뭔가 권한을 기해서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떨 거냐. 자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으므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로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습니까? 또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으므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로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점유, 아기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야 돼요. 자 아기의 점유자가 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변상하는 경우는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를 변상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규책사유 고의과실이 없다면 점유자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에게 규책사유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만약 점유자가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하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하면 전부죠. 따라서 선이지만 타주면 전부고 자주지만 악이면 전부죠. 다시 말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이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용이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반환시 청구합니다.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시.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되고요. 그 청구에 대해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하냐? 유익비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이 나오죠. 상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들을 정리를 할 건데 첫째,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뭐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증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니까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니까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과 어떤 장소로 통행해야 되느냐? 2번,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3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배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신의 측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민법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규정하고 있기에 특히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돼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무상주의 토료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무상주의 토료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그것도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경계표, 담의 설치입니다. 설치 비용은 반식 비용입니다. 반식 부담.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반식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요.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요. 또 경계표와 담이 있는데 누구 건지 알 수 없어요.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장이 아니라 추정을 합니다. 자, 가지와 뿌리의 경계 침범이죠.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제거를 청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제거를 할 수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발경지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경계 부근에서 건축입니다.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내리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는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취득쇼죠. 일단 점유 취득쇼에 대해서 취득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20년이 지나면 취득쇼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취득쇼에 딱을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등기하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점유 취득쇼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되는데 취득쇼 대상에 대한 부동산은 한필지 토지를 필요는 없다. 일부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쇼 가능하고 또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쇼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유 재산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취득쇼할 수가 없고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쇼할 수가 있는 것.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20년이 완성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충우권인데 이 등기 충우권은 물권자 충우권이 아니라 채권자 충우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채권자 충우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취득쇼가 완성될 당시 수유전거죠.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등기는 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기 전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한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의에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럼 이 사람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수용을 당했다면 뺏긴 거라면 그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업체나 더 추가하면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후 또다시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휴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인데 일단 점유는 자주 병원 공연할 뿐만 아니라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언제 선이고 무과실이 되느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임과 실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임과 실이라면 나중에 타인의 부동산인지 알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임과 실이었다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받을 때 악이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등기는 무휴인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휴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죠. 무휴인 후보존등기죠. 자, 이중보존등기가 됐을 때 후보존등기는 무휴고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점유도 10년 해야 되고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꼭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 명의자와 내가 등기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8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